아 오케이 좋아 좋아 아침부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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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 오케이 아 네네 꼭 해야죠 꼭 해야죠 저희들 건강은 소중하니까 확실히 딩고가 다르네요 분위기 마음에 드세요? 강하긴 했는데 아주 아주 중요해요 메인 PD를 맡고 있는 권동섭이라고 하죠 아 딩이..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딩고의 메인 작가 아 네 X이라고 합니다 성은 C씨고요 플레이모라에서 플레이모라에서 C준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? C준? 네 맞아요 C준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썸네일 컬러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썸네일 컬러요? 저희 연두색이죠 연두색? 네 저희 색깔 새싹색 새싹 색깔이라고 해요 새싹색? 네 새싹색 네온 연두색 새싹색 좋아해요 새싹색 그래서 오늘 밥도 아침밥도 새싹비빔밥 아 뭐야 진짜 그럼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? 점심은 딱 기름칠하는 거 말이죠 목에 이제 오늘 정우가 물풍원 쏘기로 했어요 우리 정우가 형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우리 정우가 달라졌어요 아니 진짜? 어떻게 예약해? 누구누구 갈 거예요? 다 가야지 다 시간 안 되게 다 집 가고 싶어요 다 시간 안 되게 다 집 가고 싶어요 저희가 웰컴드링크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준비한 거는 차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요 생강차 유자차 율무차 피내리는 호남선 남의 열차 다 있고요 마지막으로 언제든 달려가 소방차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? 저는 괜찮아요 소방차 괜찮아요 그거 없고요 아 없어요? 메뉴가 언제든 달려가 소방차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음료를 원하시면 똑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? 언제든 달려가 소방차 어떻게 따뜻한 거로 준비해 드릴까요? 아이스로 주세요 아이스로 아이스로 그럼 좀 차라리에서 얼음 깨는 느낌으로 얼음 깨는 느낌으로 언제든 달려가 소방차 아이스 프랭커예요 세팅이네 준비 많이 하셨네 치킨이네요 네 치킨을 일단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왔을까요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깜짝이야 그게 실은 제가 종교가 있어가지고 아 제가 기도를 한번 하고 먹어야 되는데 혹시 괜찮으세요? 아 네네 제우스 신이라고 아 제우스 신이라고 알죠 알죠 기대 안이신 아 그럼요 기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아 네네 눈 꼭 감고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제우스님께 감사드리옵니다 To the world 여기 있는 NCT 천지를 개벽하게 만드신 정우의 청순 미모와 아름다운 미성의 천사들이 풍악을 울리나니 제우스 만나고 이 도시는 눈부시게 빛나 어디든 오늘도 여섯 기종 한 개를 배부르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샤라운 투 정우스 오 제우스요 오 제우스요 오 제우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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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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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우스요 오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제우스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와 너무 좋아 제우스요 제우스요 사운드가 잘 안 따라서 제우스요 저 빨리 빨리 알겠습니다 생각 버튼이라고 누르면 생각이 나는 버튼이 있으신다고 제가 듣기로 여기인가 미간인가 볼인가 송이인 것 같고요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잘하신다 아유 알려 아 이동댄의 진동 변화 아! 오! 어? 오! 나 이거.. 내가 봤을 때 진짜 어? 뭐였지? 이게 이게 이거한테 나 어? 그렇게 하면 생각이 잘 나시는 건가? 네,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어?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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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제가 아직도 상호가가 좀 잘 안되는 것 같긴한데 정우님이 하시는 거 영상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? 왜요? 좋아 That's what it takes to do 문범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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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베 일단은 먼저 여기를 딱 잘라주고 딱 약간 네모났거든요 벌써 다 됐어! 벌써 다 됐어! 네, 리액션 좋아 한입 좀 먹어주고 이 디테일 나 떨려 딱 하나... 이거 조그마한 거 좀 잘려주고 여기서 어떻게 하지? 잠깐만 지금 위로!!! 죄송해요 나 수박한테도 좀 미안하고 아니요. 너무 감성해. 너무 감성해. 너무 감성해. 우리 팬분들이 항상 갖고 다니는 무몽몽이에요. 마크 씨도 이제 좀 편하게 드시면서? 이제는 잘 자르시네요. 아까랑은 좀 반대. 안녕하세요. 정우야. 안녕하세요. 어 뭐지? 팔을 낚게. 이건 좀 다르네? 아까 나랑 할 때. 손짓루와하게. 손. 불과하게. 손짓루와트씨. 저는 NCT 1주에서 제간둥이 키오미를 맡고 있는 키오미예요. NORSTY 1주에서 제간둥이 키오미를 맡고 있는 키오미예요. 오우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요. اي 쌤 배 сейчас 트윤 gnare 아 나 실수했어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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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